하고 싶은 일은 뭐예요? 정말 시상식? 시상식 알아? 예쁘게 옷 입고 누나들 이번에 시상식 처음인데 레드카펫에서 어떤 포즈 하면 멋있게 나올까? 누나들 가서 할게 가서 꼭 갈게 해봐 해봐 저거 따라해야 돼 아니야, 그렇지 이거 좀 해? 이거 좀 하자! 이거 좀 하자! 멋있어! 오! 맞아 맞아! 오! 좋은데? 아니야, 벤트 한대 하이! 저 이번 쇼에서 받았던 미션을 했습니다 했어? 진짜? 이번 쇼에서 이 벤트리랑 윌리엄이 이거를 레드카펫에서 사라고 했거든요 어머! 그래서 방금 사고 왔어요 진짜? 진짜? 우와! 진짜? 우와! 하이! 하이! 하이!